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은 인의 석에서 생성이 돼서 모제로 해서 인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아파타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는 여러가지 형태로 흡수가 되는데 토양에서 흡수가 되는데 보면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H2PO4- 전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pH 7.0 이하에서는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0 이하 중성 이상에서는 HPO4- 라는 형태로 토양이 흡수를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을 보면은 유기태인이 있습니다 유기태는 인의 시톨 또 핵산 인지질 이런 형태가 인의 유기태인이고요 무기태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pH가 7 이상에서는 칼슘하고 잘 붙습니다 칼슘하고 그래서 칼슘을 띈 형태의 인이 생성이 되겠고 pH가 7 이하에서는 알루미늄하고 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결합이 돼서 이제 무기태인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 흡착돼 인들을 보면은 철수산화물이라든가 비정질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형태 이런거 알러폰 이라든가 이런거 그런거 형태로 인이 이제 흡착돼서 결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거는 인은 비특이적 그러니까 특이적 흡착이 있고 비특이적 흡착이 있었습니다 음이온을 이제 이 음이온을 띠잖아요 인이 음이온을 띠는데 이게 이제 결합을 하려면 토양교질과 결합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양이온은 양이온 교환으로 해서 이제 흡착이 되지만 음이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이온 흡착 AEC가 되겠습니다 흡착이 되는데 특이하게 베이지 결합 다각화로 이렇게 결합이 돼서 특이 흡착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이 흡착하는거 인 형태입니다 음이온을 흡착하는데 특이 흡착으로 이제 하는데 특이 흡착에서 1대1 광물이 2대1 광물보다 잘 결합이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의 그 비료를 이제 보게 되면은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 그 다음에 뭐 한번 보실까요 그 페이지 인에 대해서 비료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316쪽에 보면은 과인산석회라고 있습니다 과인산석회는 그 황산으로 처리를 해서 된 이제 그 비료라고 할 수 있죠 과인산석회 근데 속회 속효성입니다 잘 수용성이면 속효성이다 보시면은 과인산석회는 불용성인 인광석의 황산을 처리하여 수용성인 속효성 비료를 제조한 것이고 중과인산석회 같은 경우는 철 대신에 인산으로 인광선을 처리해갖고 인산 함량을 높게 처리한 것입니다 중과인석회 그 다음에 용성인비라고 있습니다 용성인비는 인광성을 용용시켜갖고 제조한 것으로써 과인산석회라든가 중과인산석회에 비해 지효성이다 가끔가다 이제 속효성 지효성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과인산석회는 속효성이고 그 다음에 용성인비 용성인비 같은 경우는 지효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용과린이라는 인산 비료도 있는데 과인산석회하고 용성인비를 혼합해서 조립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인비가 있는데 토마스인비는 인산을 함유하고 있는 선처를 용해시키면서 거기 나오는 광제라고 슬래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비료 공정에서 무기태 인산질 비료 다섯 가지 알아두는데 특성도 알아두셔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서 생겨났나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인을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드리면 인은 다른 거하고 결합을 잘합니다 토양의 교지라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pH가 7 이상일 때는 칼슘하고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7 이하일 때는 알루미늄하고 철하고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 비료를 많이 줘야 되어도 3대 비료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식물은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다른 거하고 결합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이 존재하는 형태의 pH 7 이하일 때는 H2PO4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이제 하고 7 이상일 때는 H4PO2 마이너스 형태로 이제 그 존재를 한다 그 상태 pH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특이 흡착을 한다 그 다음에 중간인산 석회는 황산으로 처리한 인광석을 황산으로 처리해서 특징은 속효성이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셈에 잘 나오는 거는 317쪽에 흡착된 인이라고 그래서 Observed phosphate 3번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토양 광물 표면에 흡착될 수 있는 그 인의 흡착은 주요 광물로는 베타이트 철이 철산화물이죠 그 다음에 펠리하이디라이트라고 있고 이런 같은 이제 철의 수산화물 그 다음에 비정질인 알루미노 실리케이트라고 했습니다 알루미노 실리케이트라는 거라든가 이모골라이트 그 다음에 알로판 등이 이제 이렇게 비정질하고 흡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흡착된 형태는 그 수산기하고 철 수산기 철 수산기 철 수산기 알루미늄 수산기 이런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어 되어 있구요 pH에 따라 이제 많이 변동한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대 1형 보다는 1대 1 광물에 이제 잘 결합을 한다 이런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pH 순환은 그 순환은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그 저깁니다 그 7 7 이하 7 이상 일때 그 존재하는 형태 그 얘기고 이제 인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5 쪽에 보시면은 인은 이제 광합성을 통하여 이제 얻어진 에너지 있잖아요 그 ATP 를 저장하는 기능 그 다음에 전달하는 기능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ATP 하고 관계되죠 이제 에너지를 붙였다 떨어뜨렸다 해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제 방출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그 그 ATP 라는 게 P 라는 게 퍼스페이트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이 이런 그 에너지 저장 형태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인은 핵산과 인지질을 포함하는 여러 식물체의 구성 요소구요 그 다음에 형질 유전이나 발달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생체막을 형성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인이 결핍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인이 결핍 된 식물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거는 그 ATP ATP 중요하잖아요 그 생체에 에너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제 결핍 되면 뭐 세포 분열 이라든가 뿌리 생장 뭐 분열 개화 결실 이런데 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산질 비료는 다섯 가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칼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칼륨 칼륨은 여기 보다시피 운모 정장석 일라이트 이런데 우리 그 화학적 구성 결정 이룰 때 2대1층 사이에 이제 그 기저막 사이에 2대1층에 칼륨이 많이 있다고 했고요 운모라든가 정장석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보면은 317쪽에 보시면 칼륨을 공급할 수 있는 뭐 펠드스페라는 이제 장석이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오토크라제라는 게 정장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린 이라는 미사 장석이 있고 모스코바이트라는 백운모 그 다음에 바이오타이트라는 흑운모 이 정도 있습니다 흑운모 정도 있는데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에서